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북한과 아주 무리하게 맺었던 9월 19일 남북한 군사합의 당시에도 문제가 참 많았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던 문정권으로서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좀 늦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군사합의가 추진됐고 얼마나 불평등하고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아주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매국적인 합의를 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에 실렸네요. 단독 보도의 형태로 다른 시문에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매국노가 따로 없구나. 매국노가 따로 없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없이 이렇게 순수하고 또 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가족도 희생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속한 단체는 물론이고 또 조국을 배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매국노들이 맺은 협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북한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때에 어디까지 이런 요구했는가 하니까 60km 군사분계선으로부터 60km까지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했네요. 서울 수도권까지 비행검지구역 요구 대한민국 정부나 미군이 어떤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이용한 군사훈련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북한이 여러분이 요구한 거고 그걸 들고 여러분들 합참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건데요. 북한의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협상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분계선이 이남 60km까지 전투기 비행검지구역을 설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선거를 지켜가지고 최소한 선거 과정을 통해가지고 국민의 의사,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선거 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결국은 체제가 바뀌고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8년 9월 19일이니까 이 시점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대선을 조작을 해가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한 번 조작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쉽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벤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것이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고 그 점을 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들 돈을 투입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종전협전추진, 평화협전추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미국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군사분계선에서 60km까지 비행기든 뭐든 띄울 수 없도록 한다. 이런 한마디로 정신나간 여러분들 요구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조금 더 보면 이런 겁니다.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비행검지구역이 군사분계선은 60km니까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끔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무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서부전선에서는 20km, 동부전선에서는 40km까지 됐는데 관련 그런 정보들을 조선일보가 상시하게 보도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남북군사합의 내용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맡았던 군사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참이 이제 검토하라 이렇게 하니까 합참이 분석한 결과 북한 안을 수용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이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연공을 북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종류의 군사합의를 추진한 거죠. 감시, 정찰, 건접, 항공지원 대화력전은 물론 각종 합동훈련도 제한된다. 4단급에서 운영하는 무인 항공기 운영도 불렁상태에 빠지고 파주 등에 있던 혈기 운영기제의 이전도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매국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점에 이런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해찬의 입에서 30년, 50년 장기 집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정권 넘어가게 되면 다시 되찾아오는 건 힘듭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독놈들하고 양아치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선거 도독질을 고칠 의지가 별로 없는 같아요. 여기 이제 실무자 이야기입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왜 북한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북한 제안을 그대로 가져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합참 실무자가 자리를 거는 마음으로 이 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와 협상대표단에 보고를 올렸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정치 세력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가지고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탈취한 다음에 국가 체제를 어떻게 바꿔놓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괴뚤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참 딱한 이야기죠. 당시 합참 관계자들은 한국 대표단이 정치적 목적에 맞춰가지고 협상 타결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안보라든지 국민들의 생사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북한과 협상 타결을 통해가지고 남북한이 종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단계를 모두 다 성사시켰다. 이런 정치적 목적을 여러분들 달성시키기 위해가지고 어떻든 북한 체계의 여러분들 그런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거죠. 당시 합담은 이 안에 완경하게 반대한 것은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군단이나 사단급에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인 항공기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공력이 북한의 배수 월등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군사 분개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그걸 1km로 설정하든 10km를 설정하든 20km를 설정하든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 주는 그런 합의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이적행위 매국행위를 한 겁니다. 북한은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띄우는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의 적들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국민들을 그냥 노예 상태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들의 저의를 괴뚫어보는 국민들이 좀 많아져야겠죠. 저는 이런 안을 보면서 9월 19일 남북한의 군사합의안이 그 당시에도 아주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백령도와 서해 오도와 관련된 사안은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수작을 뿌리겠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나 자기 일파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나라도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버금가는 그런 내국적인 행위가 문정권 하에서 있었던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임 국방장관이 군사합의가 거의 지금 북한의 여러분들 미사일 여러분들 쏘기가 계속되면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폐기를 하겠다 그런 조치를 밝힌 바가 있는데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겠죠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개인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면 그리고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가족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도청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국민들이라도 후위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참 우리 내부의 적들이 정말 준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체제 변형을 위해 가지고 모든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많은 분들이 아마 동조하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런 광고가 시작된 것이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그런 통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신학과 역사학에 기초해서 이런 보기 드문 그런 세계사에 대한 통사를 표현했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소위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해보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도 여러분이 계속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매가 나라를 지키는 활동에 큰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책들을 구매하시는데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